끝까지 비밀을 지키기 위해 전남친 결혼식에 참석하다니. 야, 편의점 알바 아직도 해, 아니야? 지랄견. 들어왔다. 반말은 손님이 먼저였다. 너 취직 안 하니? 여기 알바만 몇 년째야. 할 거야, 손님 결혼하면. 양다리? 내가 그 이상하다고 했잖아. 3개월 만에 결혼할 수는 아니라고. 축의금 돌려줄게. 너 결혼할 때. 뭐 찾는 거 있어요? 신랑이요. 건드리면 손해인 여자가 돼줄게. 멋진 행보역이들. 순서야교수님 측면이 있네요.